우리 팀 안에도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의 동료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또 의외로 늘 팀 안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에미아의 적이 삼발락과 도비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또 그 외에 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적을 확장시켰고 또 매수했고 가까운 사람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느에미아에서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느에미아를 어렵게 한 사람이 됩니다 스마야는 아마 전통 있는 집안의 장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부와 그의 아버지 이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무아다벨이었고 아버지는 들라이어였습니다 어떠한 직업을 가졌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는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함께 들어 우리가 같이 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가자 이 말은 제사장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같이 가서 그 안에 숨자 내가 너를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느에미아에게 성전에 가서 숨어라 왜소 저는 왜소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데 아마 성소이지만 성소는 아닌 그러니까 하나의 방이겠죠 이 성전 안에 있는 어떤 바깥에 있는 방일 텐데 거기에 가서 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를 해치는 사람이 있다 너를 지금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가서 숨자 그런데 이 순간이 어쩌면 느에미아에게 지금까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는 거죠 스마야는 전혀 자신이 예상한 것과 달리 적에게 매수된 사람이었고 이 얘기가 정말로 느에미아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느에미아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완성을 앞두고 거의 다 왔는데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다 와서 좀 긴장을 풀고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치고 이제 됐다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가져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주변에 가까운 정말로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 나의 가장 친했던 사람 나를 도와줬던 사람 내가 많이 베풀어줬던 사람이 바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 딱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었더라 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벽 완성 바로 전에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느에미아서는 거의 연대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벽을 완성하기 바로 전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느에미아에게 닥쳤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고 또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삶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스마야인가 이것이 누가 스마야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지혜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고 다 된 줄 알면 위험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끝까지 깨어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깨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뭐라 그러셨어 너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 중요한 순간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할 때 먼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중요한 때 예배하느냐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느냐 그리고 내가 중요한 때 기도하느냐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때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가 다만 한 시간을 깨어있을 수 없느냐가 그 문제가 아니죠 이 중요한 때에 너는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는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느예미야는 영적으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올렸던 가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난 편안해졌으니까 이제는 난 은퇴했으니까 이제 아들, 딸, 시집, 장가 다 갔고 애들도 컸고 나는 이제 좀 즐기면서 살련다 그게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오히려 은퇴하시고 자녀들 다 길러내신 분들이 더욱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더욱 기도에 힘써주셔야 합니다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짐을 같이 져주셔야 되는데 나는 이제 좀 쉬리라고 물러서는 순간 긴장의 끈이 놓치면 그 다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일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명확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육상 경기나 심지어는 스케이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우승하는 짧게 뛰는 거 있잖아요 쇼트랙이라고 그러나요 짧은 경기하는 스케이트를 봐도 그렇고 분초를 다니는 경기에서 보면 앞에서 여유를 부리다가 나 다 왔어 내가 이제 우승이야 이러다가 우승을 빼앗기는 경우를 아주 의외로 아주 자주 보게 됩니다 프로 선수들도 몇 년 동안 오직 그 그 운동 그 잠깐 십몇초 있는 경기 때로는 1분 2분짜리 경기를 위해서 몇 년을 썼던 사람이 마지막에 1초를 방심하다가 결국은 메달을 빼앗기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이거 흔한 일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깨어있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이미 이겼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이루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경주자의 자세로 우리 완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외로 군대에서 명언이 많이 나옵니다 당목을 비틀어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군에서 명언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장은 떨어지는 뭐도 조심해야 된다고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자분들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군대 나온 남자랑 살면 별 희한한 얘기를 다 듣게 되는데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은 이게 끝까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병장이라고 그럼 병장의 위세가 얼마나인지 모르시죠? 저는 저만 해도 약간 옛날 군대를 다녀왔는데 저희 부대 처음에 내무반에 들어갔더니 정말 누워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누워가지고 이거 좀 가져와봐 틀어봐 뭐 해봐 이런 사람들 다 병장들입니다 정말 병장들 정말 그때 꼴배기 싫었습니다 진짜 어린 것들이 저보다 다 한 4살 어린 것들이 다들 아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아무튼 근데 이거를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어디 뭐 일 안 가고 작업 안 나가고 그냥 몸을 사리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병장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에 담겨있는 것은 끝까지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깨어있다는 것 도에미아는 지금 성벽의 완성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는 아주 친밀한 사람이 주는 조언을 깨어서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위험에 대한 부분들 내가 손해보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귀가 얇아지죠 누가 너를 미워한다 누가 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런 것만 들어도 굉장히 귀가 얇아지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귀가 얇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 나를 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위에 주는 것이 되게 귀하게 느껴지고 그거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 것 같은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는 나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굉장히 위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뭐 말고의 귀도 떨어뜨리고 예수님 위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지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가 자기 성격을 못 이겨서 그러는 거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깨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깨어 있어야 하고 눈이 깨어 있어야 하고 입술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두 깨를 꼭 가져가십시오 깨어 있는 것과 깨닫는 것 깨깨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깨달은 즉 다 듣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정보를 얻고 그냥 무시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느에미아는 그것을 듣고 아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마야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야는 느에미아에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말씀에 그가 두문 불출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단어가 히브리어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히브리어는 아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추르라는 말은 제한되었다 제한되었다 한정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마야는 원래 느에미아 앞에 자주 보였던 사람이죠 늘 보였던 사람인데 스마야가 한정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보인다는 거죠 그걸 아주 잘 번역해서 두문 불출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느에미아가 그를 찾아갑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스마야가 느에미아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걱정된 거죠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라졌던 그가 만나자마자 느에미아에게도 당신 몸을 숨겨야 합니다 총독이요 몸을 숨기십시오 그런데 느에미아는 이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로 그 이야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조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오늘 새벽에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특별한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지혜가 있어야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은데 평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 때도 있지만 여러분의 평소의 믿음이 어떠냐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느에미아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제 스마야가 성전의 외소에 숨으라고 말하죠 외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는 어떤 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전에 들어가서 방에 숨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느에미아는 내가 내 목숨을 살려야 하지만 딱 한 가지 이유로 그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곳에 내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기는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럼 이게 지혜입니까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이죠 이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특별한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것이죠 내가 살 길이지만 나의 믿음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외소에 숨었다는 사실을 사람이 알게 되면 자신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전체의 팀워크에 지장을 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리더가 겁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따르는 이 느에미아가 사실은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휘둘리고 있다라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리더로서의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리더가 되면 자신으로 인해서 팀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너리스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오너리스크가 뭡니까 기업을 세운 사람이 기업의 주인이 기업을 다스리는 사람이 자신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폭락시키는 것이 오너리스크입니다 뭐 우리가 테슬라 차 굉장히 대단하다고 하지만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 귀괴한 면이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가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할 때 회사가 흔들립니다 그가 뛰어나기도 하지만 그 이유로 인해서 오너리스크가 큰 겁니다 지난번에 우버라고 하는 회사가 그 큰 회사가 그 회장의 설립자가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아주 회사에 큰 데미지를 입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느에미아도 내가 나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것을 참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리더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이 섬기는 것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위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평소의 믿음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부터 다져야 끝까지 갈 수 있고 끝까지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믿음도 없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10키로를 뛰는데 평소에 체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뛰겠습니까 평소에 뛰었던 사람이 마지막 500미터를 남겨놓고 스프린트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끝까지 힘을 짜 낼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 기도하시고 평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준을 가지시고 그럴 때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안타까운 곳에 이것이 조언이 아니라 매막이 있었죠 스마야가 주는 조언이 느에미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느에미아를 어렵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여기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느에미아가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는 여선지자 노아다도 나옵니다 다른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다른 남아있는 선지자들도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스마야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상황을 정황을 정하게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여선지자 노아다에게도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선지자 노아다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인데도 그럴 수 있고 제사장인데도 그럴 수 있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 뉴스를 듣다 보니까 어떤 지방에 당선된 시장이 무슨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붙여져서 1심인가 2심인가에 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조카에게 100만 원을 줬는데 선거를 뭐 어떻게 해달라고 준 것이었기 때문에 선거를 도와달라고 준 것들은 다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카가 그거를 찌른 거예요 아니 100만 원 조카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이 시장이 인터뷰를 하기를 내 손자 같은 조카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조카였기 때문에 경력음으로 준 거였지 나는 그때 선거를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고 선거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다 그런데 조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조카가 검찰에게 다시 자수서를 냈어요 사실은 내가 돈을 받고 그렇게 말했다 돈을 5억을 받고 5억 받으면 그거 봐요 지금 좋아하시는 거 보세요 5억?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억을 받고 또 진술만 하면 2억을 더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상대편에서 받고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얼마만큼이 사실인지는 나중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알겠죠 우리가 명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조카가 아니라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자식이라도 함께 일하는 동료라도 아니 누가 되었든 스마야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스마야인지 발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저를 위해서 말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뱉습니다 일의 완수를 앞두고 완성을 앞두고는 반드시 더욱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의 말씀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 너희 대정 아기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깨어있으시길 축복하고요 이번 3월 특별새벽 집회가 여러분에게 깨어있게 하는 그런 귀한 영적인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